안녕하세요. 저는 테클론입니다. 저는 새로운 토너메스 마우스 키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 제품은 최신 모델 마우스 키스로서 모든 공정을 100% 미그 비틀폴드 제지에서 제작하였습니다. 이 제품은 최신 제품으로 생산되자마자 판매되는 인기있는 제품입니다. 이미 18개의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. 또한 이 제품은 미국 유저지 해켄색에서 레이저로 인그레이빙하였습니다. 7월에는 이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것입니다. 저희는 이 제품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최신 제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이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것입니다. 이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